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서로 만나 인사를 하고 기도하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눈치 끼고 다음 사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 들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바라버려줘 당연히 마주와던 당연히 예외하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당연히 잘 모르는 것이 시원성전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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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함께했던 여행계 계신 분들이 그리고 여자인인 자세가 또 영골이라고 다 지나가겠죠 다 지나갈 법 이 시간에 이런 게 끊어져 어디가 있는지 시간이 흔들리가 없으니까 끊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법 예배에 잘하는 것 같다면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?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집을 하는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정말 진실한 것 같으니 정말 진실한 것 같으니 정말 진실한 것 같으니 우리가 도둑할 것 같다요. 오늘의 일께서 수고했다 이렇게 잘 기억이 됐다 이런 고의를 해주시고 시간을 끊고 부끄러워하는 것 같으니 함께 다같이 기록을 찾고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시간을 다시 만났습니다. 시간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뿐이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다시 보며 같이 찬양을 하던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 같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를 드린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려줘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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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Tom 우리 마주하고 꼭 당연히 예외하던 날 다시 돌아오는 거래요 우리 힘껏 웃어요 우리 힘껏 웃음